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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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위립이 참 아름답네요 이 카페는 저도 와본적인 곳인데 오늘 한번 예뻐서 근로이자에 날이구 하니까 한번 시간을 내서 촬영을 해봅니다 민들레 와 되게 크네요 아 아 아 아 아 안은 이렇게 생겼네요 안은 이렇게 생겼네요 한옥이야 한옥 항토로 되어 있고요 와 풀도 예쁘고 조용한 그런 곳이네요 의자 앉을 수도 있고 옛날 창문 이렇게 했네요 전체가 다 항토예요 방석도 있고 좌식으로 되어 있네요 저 건너에는 밭이 보이고요 그냥 우리 집 같다는 생각이 들을 그렇게 꾸며놨네요 와 그렇지 에어컨은 있어야죠 카운터가 있고 저도 이런 데는 처음이에요 저는 현대식 카페를 많이 가는데 뭐가 매달려 있네요 제사는 해야겠죠 그림도 있고 그림도 있고 와 황토 좀 봐 황토에서 뭐 음이온이 나온다고 하던가 이렇게 해서 2층이나 이렇게 해서 2층 감사합니다.